3번입니다. 정류기의 직류측 평균 전압이 2000V라고 되어있고 리플율이라고 되어있어요. 리플율이 3%일 경우에 리플 전압의 실업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거죠. 이거는 기기하고 5가 공통이긴 합니다. 어떤거에요? 정류작용을 할 때 이건 시간의 함수고 여기는 전압의 함수이니까 우리가 직류를 정류하고 싶으면 이게 직류 정류항 값이죠. 이걸 할 때 우리가 1번 문제에서 SCR 전파정류 이거 어떤거였나요? 너무 높게 그렸다. 제가 너무 높게 그려가지고 사인파를 잘 못 그려요. 그러니까 좀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인파 그리고 이거 반파 이렇게 정리하고 되셨나요? 얘를 잘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이런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건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이렇게 맥동이 생기는 이 부분을 맞습니다. 저게 리플전압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걸 리플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의 비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직류축의 최대값. 결국은 리플율 우리가 이거 이제 아셨죠? 아셨으니까 이거 빼고 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건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결국은 리플율이라고 얘기하는건 결국은 그렇죠? 직류축의 최대값? 여기 맥스라고 적을게요. 그냥 최대값에 맞습니다. 그냥 리플전압이에요. 자 아마 그냥 잘 모르셨어도 계산기 그냥 대충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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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200, 1000, 땡, 그래서 60 얼마 나오겠죠. 이게 답입니다. 그냥 이 정도 전압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갭이 그 정도 60 정도 있다. 자, 좋습니다.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아마 뭐 리플 전압 얘기할 때 퍼센트도 10% 미만이면 우리가 직류를 보겠다. 뭐 이런 얘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어쨌든 4번입니다. 자, 다음 한 번 보죠.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보상건선과 저항도선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건 뭐 만능 전동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드렸던 전체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자, 우선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찾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보상건선은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한다는 아니죠. 자, 우리가 보상건선을 설치함으로 기전력이 맞습니다. 감소하죠. 상황적으로는 보상건선은 역류를 좋게 하고 전기장 반작용을 좀 작게 하고 그리고 저항도선은 변압기 기전력이나 단락전류를 좀 작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죠. 기전력을 크게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기전력이 조금 작아지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5번이요. 자, 이걸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기사에 내시는 건 좀 심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내셨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도 이 문제 풀 때 감사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3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이 반토막 내서 두 조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그 한 조의 권선을 2이라고 하고 각 권선의 전류를 I라고 할 때 지그재그 Y형으로 이걸 결선했다. 이럴 때 선간전압과 선전류 및 피상전력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데 뭐 보시면 결국은 선간전압을 구하고 선전류를 곱하면 그죠? 피상전력이 나오죠. 그리고 얘는 3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뭐예요? 맞습니다. 여기 지그재그 결선의 특징이에요. 자, 얘네를 어떻게 결선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뭐 그냥 하나만 살짝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그재그 결선이라면 철심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철심을 제가 이렇게 감아놨다. 자, 우리가 뭐 철심을 감았을 때 여기가 우리가 L1, 여기를 L2, 여기를 L3 자, 우리가 지그재그 결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쵸? 우리가 고조파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상세시키기 위해서 약간 이런 개념이 우리 지그재그 결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상을 볼까요? 자, 가운데 거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어쨌든 여기는 Y결선이니까 Y결선이니까 자, 이거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권선을 이렇게 감을게요. 근데 다 감지 않고 다 감지 않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감은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거는 얘도 이렇게 감았는데 그 다음 것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감는 거예요. 되셨죠? 어, 말이 안 된다고요? 말 되는데 동담입니다. 자, 이렇게 감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감으면 어, 각상에 생기는 각상에 생기는 삼고주파라든지 이러한 고주파 계열의 파형이 서로 상세될 수 없어져요. 자, 그러면 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벡터합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느낌은 느낌은 그렇죠? 얘 하나만 갈까요? 자, 제가 짝대기로 하나만 그릴게요. 여기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얘요. 자, 이렇게 해서 중성선 N에서 N에서 자, 상이 하나 이렇게 같고요. 자, 그러면 얘는요. 자, 바로 옆에 상하고 같이 연결된 거죠. 옆에 상하고 같이 연결됐으니까 위상차가 120도 되셨죠? 이거는 누구 거하고 같은 거예요? 얘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얘는 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자, 되셨죠? 자, 요거의 각도는 얼마다? 요거의 각도는 맞습니다. 요거는 120도의 위상차를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 두 개의 합을 같이 계산을 해야 하는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어? 네, 맞아요. 요거 쭉 나누고 여기다 직각 만들고 여기는 누가 봐도 30도 자, 30도니까 요거는 코사인 30은 맞습니다. 2분의 자, 루트 3에 본인 거 2를 곱해 주시면 그렇죠? 요만큼이 결정이 나고요. 그게 몇 개 있다고요? 자, 두 개 있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지네요. 그래서 결국은 자, 요 값은 요 값은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루트 3입니다. 자, 루트 3에 2가 됐네요. 자, 그럼 다음에 뭐 물어보셨어요? 선관전환 물어보셨죠? 선관전환 물어봤으면 이제 Y결선으로 다 변경됐네요. 이렇게 Y결선 자, 이렇게 Y결선 자, 이렇게 Y결선 됐겠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됐을 거고 여기도 루트 3에 기절리게 만들어졌을 거고 여기도 루트 3에 기절리게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선관전환 물어봤네요. 예요. 자, 우리가 Y결선의 선관전환은 상전환에 또 루트 3 그렇죠? 결국은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 2 맞습니다. 그냥 3 2가 되겠죠. 이게 선관전환이죠. 그 다음은요. Y결선의 전류는 그렇죠? 위상이 변하나요? 그대로죠. 맞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전류는 그냥 그대로. 자, 그러면 결정은 났네요. 어쨌든 루트 3에 I 1번밖에 없어요. 답은요. 자, 피상 한번 그래도 계산해볼까요? 자,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얘기하면 루트 3을 쓰시고 선관전환 V에 전류 I 이렇게 곱하시는 거 그러하셨죠? 자, 루트 3에 자, 선관전환은 그렇죠? 3 2 였죠. 3의 전류 I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죠? 루트 3 3 2 I 어쨌든 답은 1번 정도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뭐 지그재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냥 언제 사용하느냐 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파형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만 했는데 이렇게 실제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1번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